딴따따따따 아임라이브 흑의실에 왔습니다 짠 오오오 야아 평소처럼 야아 이거 야 이 무대에서 기타가 괜히 좋아보이는게 아닌거다 굉장히 귀한 기타에요 기타가 얼마나 보이냐면 어머님이서 다 이런거 이게 까진거 봐라 저거 사라져 내꺼는 조심한데? 찢어쓰 죄송한거 아네 예 아 이거 진짜 다 까졌네 둘 다 낡은걸 들고 왔고 아 어? 어? 여기 기타가 다름하는데 종교사식을 이런게 있어 와 우리여행 야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야죠 멋있다 우리여행할텐데 인특의실에서 연습을 어떻게 하시죠? 연습이요? 진짜 잘 아는데 별성우 처음보는 이렇게 하는거 아 여기는 말씀드릴 순간 여기는 아 평소처럼 안좋은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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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그럼 그렇게 치는건가? 누가 결혼하는걸? 오늘 축하 축하였잖아 너 한개가 안좋아요 하하하하 널 생각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7편은 망했어 하하하하 저기h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